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규정신설 등 개헌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충남도, 세종시와 공동으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 광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렸으며 대통령 단임제 변경과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개헌특위 하태경 간사가 좌장을 맡은 이 토론회는 이상민 위원회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제별 전문가 8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 후 시민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마다 관광객들을 위해 특색 있는 볼거리 등을 내놓고 있죠 전라북도 부안군도 속살관광코스를 운영 중인데 막상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군이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내놓은 속살관광코스 속에 진짜 살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됩니다 부안 속살관광코스는 인문학코스, 힐링코스, 문화답사코스, 정원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부안군은 속살관광코스 운영에 들어간 이후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충해내고 있습니다 이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속살관광코스는 단순히 시간대별 장소 나열에 불과하며 주제의식, 인문학적 이해가 없는 마구잡이식 장소 연결로 지루함과 피곤이 약이 되고 특히 아이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없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도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읍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부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속살관광에 대한 정보와 홍보가 부족해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속살관광에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안내 책자와 안내판 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가 속살관광을 홈페이지에 올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그냥 시설 없이 둘러보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듯해요 그래서 언제 오신다고 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동행해드려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대구의 당면 현안에 대해 구군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시장·구청장 군수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대구지역 공약과제 현황과 관리체계·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고 구·군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에 대해 집중 토의해 시와 구군이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권 시장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 구축과 붐업 조성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2017년 인천시민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민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99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인력도 119명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또 최악계층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만 5,954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만 7천여 건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매월 한 차례씩 각종 경제지표를 직접 점검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경제지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흡한 지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날 광주시는 개별 경제지표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투자, 고용, 소비물가 등 8개 지표를 구성해 광주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를 이날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7월 기준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32호, 전달에 비해 1.1% 상승했으며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7월 광주시 고용률,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으며 청년고용, 여성고용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업단지 내에 현대자동차, KCC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류영렬 의원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가 있는 봉동 둔산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302만 6천 제곱미터로 현대자동차, LSM트론, KCC 등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냄새와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 현장에서 나오는 악취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류영렬 의원은 제22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류 의원은 봉동 은민들이 내는 군세에 비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이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류 의원은 산업단지의 관리체계가 지사와 군수로 이완화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관련 법령과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토록해 긴급성과 시의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류 의원은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지방세 일정 비율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는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산행 도중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국가지점 번호판을 통해 구조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행정안전부가 등산 인구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국가지점 번호판 확대에 나섭니다 국가지점 번호판이란 전 국토를 격자로 나눠 번호를 부여하고 산, 들, 바다 등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해 응급구조 등에 활용하는 번호판입니다 행안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현재 설치 수량의 약 3배인 4만 6,832개를 설치하고 국토 1제곱킬로미터당 1개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이 생각 своей spraw Beng thanks floessed